이것이 무엇인가 대밀국수 올려라 전문인은 담돈하고 열분의 양수 박수 주세요 박수 대밀 막걸리 먹고 하세 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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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밀춘새 삼일만에 개구운 붉은 대구 이 푼 새난밀께 꽃으로 여꽃에 열매는 몸은 넓게 가수로 피어나가 바닥에서 흐들려서 집끝에서 춤을 추고 안반에서 허락 맞아 굵은 채에 뱀을 걸어 뱃돌에서 돌을 깨어 바른 채에 뱀을 걸어 안반에서 뺨을 맞아 봉둑게의 옷을 입고 맨두칼에 목을 비어 부순물에 두뇌수야 찬물에 찬해수야 붓다른 절 걸어놓고 찢기대도 담어놓고 담아담어 울려놓고 시금시금 시아버님 조반지인지 잡으세요 자세히 구경시금 시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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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